5월 1일부터 더경기패스가 본격 시행됩니다. 이는 국토교통부의 K-패스 혜택에 경기 도민만의 추가 혜택을 더한 것으로 환급 패스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환급 대상 중 청년의 기준도 34세에서 39세로 늘렸습니다.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K-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도는 K-패스 대상이 아닌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개편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